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번화가, 거리 곳곳이 빨간색으로 장식됐습니다. 토리노의 까스텔로 광장에는 빨간색 옷을 입거나 빨간색 두 품을 착용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원 빌리언 라이징 행사 참가자인데요. 여성폭력이 심각성을 되게 알리고 피 여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세계 15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여성은 모두 130여 명. 몇 년 희생자의 수가 늘어날 정도로 여성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입고 광장에 모여 같은 동작에 춤을 춥니다. 인종,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여성폭력을 반대하는 참가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됩니다. 춤을 춘 후에는 여성폭력의 사슬을 끊어버린다는 뜻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원을 만든 후 동시에 손을 놓습니다. 연인의 나라에 열리는 여성폭력 추방행사, 원빌리안 라이징.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로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연인의 나라에 열리는 여성폭력을 위해 세 가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아멘